털고 documented 털고 봐버렸던 털고 봐둬던 털고 봐둬던 털고 봐둬던 약간 형제 같은 거 어디서 왔었어? 난 좋아 둘이 형제지 해도 이사했어 이렇게 형제지 정우에게는 왜 안 물어봐? 내 Zam호가 뭐하는지? 형이 저한테 그랬었잖아 정우는 나랑 형제야 아 그래? 정우는 나랑 김형제야 우리 김씨 둘밖에 없어서 정영재예요 정영재 얘 정씨도 아닌데 정영재라고 그래 정우 정우 아 뭐 어떡해 정우 안 돼 얘 김씨야 있어요 그게 아 그래 있어?